노노의 온고지신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옛것을 익히고 새것을 알면 남의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옛것은 고리타분하고 또 쓸모가 없다라고 이렇게 취급하며 늘 새유행만 쫓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지혜에 있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고전은 오랜 시간 축적된 선조들의 지혜를 담고 있는 보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완전하게 하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의 인격과 삶을 통해 율법이 담고 있는 정신을 온전히 구현하시고 선지자의 예언을 한마디도 흘리지 않고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폐기 처분하지 않으시고 그 기초 위에 자신의 말씀을 하나하나 쌓아 가셨습니다. 옛 계명을 하나라도 버리는 사람은 천국의 기초를 허무는 사람일 것입니다. 옛 말씀은 문자 그대로가 아닌 완성된 모습으로 다시 해석하고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어진 상황과 또 말씀이 주어진 상황이 다를 때 그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상황에 맞게 적용한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진리를 담는 그릇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 자체는 결코 변치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소년원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는데 어떤 얘기냐면 너희들은 보물이다. 보아다. 그 중에 이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사고도 치고 또 잠깐 실수로 이렇게 소년을 들어오는 친구들에게 늘 마음이 다운되어 있고 또 사회에 대한 비관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이 아이들에게 너는 보물이다. 그러면서 하늘의 보물이다.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여기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만약 여러분들이 예물반지가 있다면 그 예물반지가 화장실에 있어도 예물반지고 보석함에 담아줘도 예물반지다. 그 예물반지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룩한 자녀다. 그렇게 해줬을 때 이 아이들이 대개 힘을 얻고 또 용기를 얻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떨어지든 어디에 가든 예수님의 거룩한 자녀여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주님의 빛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산상수운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식계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어디에 올라가 앉으셨나요? 오늘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보십니까? 산에 올라가 앉으셨죠? 옛 개명인 율법도 산에서 받았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면서 진리이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이 식계명을 받기 위해서 혼자 올라갑니다. 어느 누구도 올라오지 못하게끔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는데 이것이 산상수운, 산상보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열두 제자들에게 말씀을 보이시고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룩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실천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제 우리가 팔복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오늘은 이 율법을 쇄신하시고 또 율법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오늘 배우게 될 것입니다. 율법은 낡아지거나 또한 없어지거나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더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된다는 사실 또 온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는 의의 기준을 하향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석인관과 바리세인의 의보다 더 어떻습니까? 뛰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 마국간에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알아봤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대제사장과 석인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별을 보고 왔고 또 그리고 그 별을 따라서 가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진짜 만나야 할 대제사장과 석인관들은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못 만났죠. 그렇게 기다리고 메시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알고는 있었으나 그러나 만나지 못했습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과 마음으로 믿는 예수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는 길이상 30c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머리로 아는 예수님을 알고 천국이 갈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 영접하고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고백해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네가 되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머리와 가슴은 30cm이지만 천국과 지옥은 30cm 이상이 됩니다. 큰 구렁이 이렇게 끼어서 건너갈 수도 없고 넘어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로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마음으로 알아내고 실천해내시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오늘 큐티 본문 말씀 보면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세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대개 산상수훈이나 또한 복음서에서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주셨고 선포해주셨습니다. 허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반드시 침로하고 천국을 소유하시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리로만 지식으로 하는 주님이 아니라 가슴 깊이 마음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체험해서 천국을 가까이 오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요한도 선포하시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1절에서 오늘 마지막 절까지는 더 나은 의 즉 율법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6가지를 6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보복 원수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계시는데 오늘 말씀을 미리 좀 자세히 읽어보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해보다 10개명 식개명 쉽습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더 고차원적입니다. 살인의 경우는 화를 내거나 분노를 품거나 욕을 해도 살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에서 분노하고 또한 화를 내는 것 자체도 살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개명에서 벌써 걸려 넘어지죠. 화를 여러분들 한 번도 안내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 말씀 앞에서 멈춰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간음도 음룩을 품는 것 자체만으로도 간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른편 뺨을 이렇게 딱 맞았다 그러면 사람의 심리가 어떻습니까 멱살을 잡고 보복을 하든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왼편 뺨도 돌려대라 그리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라 이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이 군인들이 짐을 한 2킬로 정도 징꾼을 시켜서 이렇게 가게끔 억지로 이렇게 채찍을 들면서 이렇게 시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2킬로까지만 가면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짐을 가지고 4킬로까지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옷을 원하면 겉옷까지 여러분 겉옷 그것은 뭐냐면 생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후차가 대단히 나기 때문에 이 추위에도 따뜻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겉옷을 늘 착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겉옷을 달라는 것은 내 재산을 거의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정말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것도 어려운 것인데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아예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해 줘라.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품고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실천한다면 여러분들 국회의원 국회에서 그렇게 멱살 잡고 그렇게 흔들 일이 없고 국회에서 싸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이렇게 온전히 실천한다면 그러나 국회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마 싸우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게 가능한 것인가 그러나 어렵게 들리는 뜻 하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여기서 중요한 이 기본이 있는데 이 중요한 것으로 너희들이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이 중요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잠원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들 마음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면 여러분들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동기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불손한 동기인지 억지로 하는지 주님은 벌써 다 아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일심으로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준을 따라야 하나님의 자녀인 아들 딸로서의 자격을 갖출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4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나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이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으신 부분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요한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 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사랑한다고요? 아닙니다. 내 주변에 내 가까이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오늘 주신 여섯 가지의 새로운 개명들이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가능케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세스 3장 14절에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렇습니다. 사랑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매는 띠로 하나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킨들 사랑이 쏙 빠지면 여러분들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깽가리가 될 것이고 일만마디 천사의 유창한 방언의 기도를 할지라도 또한 예언을 하며 유익을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랑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고 사랑이 우리를 세워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인 것입니다. 바로 사랑의 율법을 완성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움과 중호를 사랑으로 녹여내십시오. 가족간에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이웃과 이웃간에 동료와 동료간에 허물을 용서하고 마음 깊이 사랑할 때 천국은 시작될 것입니다. 아직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성령님 내 안에 사랑을 주시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또한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사랑의 관계로 변화시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옛 개명 식개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개명 이웃에 대한 사랑의 개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더 확대해석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멍해가 아니고 또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닮아서 그 일을 감당하면 우리는 반드시 행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